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성현숙입니다 영업관리와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고관리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관리는 총 7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관리부터 시작해서 재고 마감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저랑 재고관리 워크플레이스 같이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관리는 여러분 매출계획관리라는 부분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입고관리부터 볼 건데요 입고관리는 말 그대로 입고된 부분이에요 창고에 입고된 걸 등록하셔서 관리하는 메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고를 처리하실 때 반드시 구분해 주실 게 있을 거예요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입고가 된 뒤 왜냐면 공장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 게 입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입고 처리하실 땐 입고에 대한 부분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입고 유형 선택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고가 되려면 창고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영업기준정보 쪽에서 창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등록되어 있어야 입고 처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등록한 정보를 가지고요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교재 부분에 보시면 입고에 대한 등록 예제는 지금 현재 4월에 입고된 부분을 드렸습니다 전 미리 등록을 해놔서요 바로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월 며칠에 29일에 저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구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입고 담당자나 창고나 입고 유형 입고 번호별로 다 입력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입고 일자만 입력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 입고 번호 부여돼서요 우리 4월 29일 날 콜라겐 토너 외에 두 건이 입고된 게 있다고 들어와져 있으시죠 여러분들 입고 처리하실 때는 반드시 입고 등록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입고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그 전환된 부분에 우리 사업장 입고되는 창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본사 창고인지 천안점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입고 창고 선택해 주시고 입고 일자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 입고의 유형이 생산 입고인지 구매 입고인지 그 두 가지가 아닌지 그럼 기타 입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고의 유형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고 담당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것도 선택해서 우리 품목을 추가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현재 천안점에 그리고 5월 23일에 구매 입고가 있었고요 자 사원의 이름은 누구로 갈 거냐면 경정암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메모다는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초 화장품이라고 좀 써볼게요 기초 화장품 입고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추가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품목의 코드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영업기준정보에서 등록했던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콜라겐 토너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품목 선택해 주시고 입고의 수량은 우린 3,000개가 입고가 됐다 라고 하면 입고 수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재고 수량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입고 처리하는 과정에 장부상에 남겨져 있는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 수량이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고 수량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저장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 라고 좀 이따 확인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저장됐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이상해요 5월달에 입력했던 정보가 안 보여지네요 여기 구간 선택이 항상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저는 다시 4월달에 미리 등록했던 정보만 보여드리려고 4월 30일로 더 드렸는데요 5월 31일로 일자를 바꿔서 검색 버튼을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입고 번호 두 건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거 3번은 우리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력하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콜라겐 토너 두 건 들어왔고요 그리고 콜라겐 토너왕도 따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입고의 창고가 다르죠? 네 입고 창고는 다르고요 그리고 기존에 등록했던 정보를 보고자 하실 때는 입고 번호 자리에 마우스 가져가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고요 그 부분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본사 현 상태 가서 봤더니 지금 2천 개 들어왔었고 그리고 재고 수량이 몇 개였었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상세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입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출고가 이루어지면 출고 관리라는 메뉴에서 출고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출고 처리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수주라는 부분 이건 오더를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거래처에서 수주서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 수주 등록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수주 등록에 가셔서 우리는 주문서 작성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에 가서 우린 판매 등록도 합니다 그러면 수주라는 건 받았다는 정보이고 받은 게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재고 관리에 있는 출고 관리가 그런 기능이냐 그런데 여러분 출고 관리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판매 관리 쪽에 가시면 판매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등록이 되면 같이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고 관리 쪽에 있는 출고 관리라고 하는 이 기능은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다 보면 우리 본사에서 지사로 무엇 되기도 해요 재고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면 재고 이동 관리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샘플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샘플은 대금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샘플은 재고 이동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입고 된 거에서 창고에서 재고가 나간 거거든요 그럼 수량을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나갈 때 출고 처리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정보들은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견본이나 샘플을 제고한 게 있었다면 무엇 해주셔라 출고 처리 해주셔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관하는 과정 중에요 손망이 발생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간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재고가 줄어서 회사에 손실이 생기는 지금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사실상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공유 같은 경우는 무게가 줄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진공포장에서 많이들 줄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고관리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우리 실사에 의해서 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출고관리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갖고 있다 라는 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례 연구로 드린 출고 부분은요 4월 30일 날 출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4월 달로 달을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미리 등록된 정보가 있어서요 저는 보여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입력 안 하고요 검색할게요 자 그럼 사업장 네이버 상사에서 우리 콜라겐 토너 외 두 건이 무엇 되어있다 출고가 된 게 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출고 번호 쪽을 클릭하시면 출고 상세 보기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출고 수량 몇 개 두 개씩 지금 나간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거 뭐로 드렸냐면 출고의 위험은 기타이고요 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폐기인지 손만인지 기타인지 제가 그래서 손만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회사 내부적인 부분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샘플이나 견본이나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출고 유형에 적정한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사실상 파손이라든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예 사용 못하는 것도 있어요 판매가 아예 못하는 것 또는 생산 현장에 투입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폐기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때는 폐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타로 매장 샘플 내보낸 걸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는 방식은 기존의 다른 등록이랑 똑같습니다 항상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품목 선택해 주시고요 출고되는 수량 입력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 며칠 일자 4월 30일 기준으로 무슨 부분 출고의 수량을 입력하고 나니 재고는 현재 요만큼이 남습니다 라고 바로 보여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요게 출고 관리에요 그 다음 재고 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재고 이동은요 사업장 간 또는 창고 간의 이동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사업장이나 창고 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있어요 여러분 본사에서 매장으로 우리 무엇해요? 판매해야 되는 물품을 내려주기도 하고요 A 매장에는 지금 재고가 있어요 근데 B 매장에 고객이 왔는데 그 물건을 찾는다는 거죠 또는 그 매장에서는 판매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재고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요 무엇 하셔야 돼요? 옮겨주시기도 하죠 이해 되셨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재고 이동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밀가루를 수입해서 빵을 만들고 있다? 근데 A 공장에는 밀가루가 아주 넉넉합니다 근데 B 공장에는 당장 생산할 투입할 밀가루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서 수입 통관하는데 또는 물건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겨서 당장 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넉넉하게 갖고 있는 A 공장한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밀가루 좀 넘겨달라고 하실 수 있죠 같은 회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추후에 무엇 되는 거 수입돼서 입고 되는 건 다시 A 공장 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동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고 처리를 하면 창고의 재고는 증가하겠죠 여러분 출고 처리하면 창고의 재고는 감소하겠죠 그럼 여러분 재고 이동 관리는 어떨까요? 사업장과 사업장 간의 이동이다 그러면 내보내는 사업장에선 재고가 감소할 거고 들어오는 사업장에선 재고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사업장에 무슨 부분 창고만 이동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는 사업장의 재고는 변함이 없지만 창고의 재고는 변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입고와 출고에 따라서 재고의 변화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동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4월 30일 이동권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가서 몇 년도? 2022년도 4월 30일을 입력해서 우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아까는 모두 다 마우스로 이렇게 달과 일자를 선택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이 부분에 가서 키보드 상태에서 직접 입력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동일자 입력해 주시고 저는 검색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4월 30일 콜라겐 토너 외 두 건에 대한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출고의 창고는 어디이고? 본사 창고이고 입고의 창고는 어디이고? 천안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어떻더라? 오 갔다 라고 좀 드렸어요 그래서 창고 간에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그러면 제가 재고 이동 등록이라는 부분을 다시 눌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눌렀고 우리 담당자에 가서 경정암씨 선택해 주시고요 이동일자는 5월 23일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출고되는 사업장 그대로 네이버 상사로 갈 거고요 그리고 출고되는 창고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창고는 본사 창고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고되는 사업장 네이버 상사 맞고요 왜냐하면 사업장이 제가 하나밖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고되는 창고는 어디로? 강남점이라는 데로 우리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저교회는 왜 나가는지에 대한 거 우리 메모될 부분이 있다라면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라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샘플 이동 이 부분은 판매 목적으로 이동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판매 목적 이동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라는 버튼 눌러서요 우리 품목 부분에 가서 무엇 하시자? 해당되는 품목을 선택하자 그러면 저는 지금 무슨 부분 콜라겐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요 이동의 수량은 지금 현재 몇 개를 넣을 거냐면 우리 100개를 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출고 창고 입고 창고 다 더 선택했어요 근데 콜라겐 셋업이라는 거 선택하고 이동 수량을 입력하기도 전에 벌써 재고의 수량은 무엇이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일반적인 회사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우린 이동 수량을 넣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단에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다시 100개를 넣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발생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수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이동 수량을 무엇을 해달라? 조정해달라 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입력 부분에서 벌써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재고에 대한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장부에 보여지는 그건 이제 출고의 관점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이 사업장 간 이동 부분에 입력하실 땐 지금 벌써 재고 수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동 수량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아예 메시지 띄워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동에 대한 부분은 양수였을 때만 사업장 간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교재 있는 부분 갖고 하는 부분은 아까 검색으로 보여드렸고요 이 마이너스 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정보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 등록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등록하진 않겠습니다 자 재고 이동 관리라는 부분에 메뉴 부분 다시 가서요 저희 아까 등록했던 거 조금 빠르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등록했던 정보 보시면 지금 현재 500개씩 모두 다 출고를 했습니다 4월 30일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재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창고 간 또는 사업장 간 이동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재고 수량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마이너스가 떠 있는데 여러분 이동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출고한다는 것도 사실상 안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업무적인 흐름에선 맞지 않지만 우리가 일의 순서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일단 출고 처리하고 추후에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 실사관리 가겠습니다 재고 실사관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워크플레이스에서 쓰고 있는 영업의 재고관리는 장부라고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장부화시키는 거 그런데 창고에 갖고 있는 부분의 수량이랑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돼서 장부화시킨 수량이랑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은 실사라는 걸 하죠 실제 갖고 있는 재고의 수량과 장부에 있는 수량이 일치하느냐라는 걸 항상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걸 실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실사는 소실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날 한다 또는 우리는 실제 무슨 부분 영업이라는 부분이 판매가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그게 일하는 날짜에 하긴 좀 어려워서 저희는 일을 하지 않는 날 근무 수당을 챙겨주고 출근을 해서 그걸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원래 매장이 운영되는 시간 있죠 운영시간 외에 일자를 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는 거니까 어떤 방식을 하시든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실사를 할 수도 있고 수시의 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량이 맞는지 비교 대체 하셔야 되겠죠 교재 부분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사례 연구 보시면 4월 정기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실사를 진행해 보니 차이가 좀 발생했다라고 드렸어요 실사 부분에 저희는 실사 일자에 가서요 해당되는 날짜 4월 30일을 검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실사 등록이라는 플러스 키 눌러서 등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사업장부터 등록하는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그리고 실사한 창고 그리고 실사 이름 저는 정기 실사라고 했죠 그리고 실사한 날짜 그리고 우리 이 실사를 담당한 사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품목 등록하셔서 실제 전산장에 남겨져 있는 수량과 실제 수량을 파악하셔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메모를 달고 싶다면 특이사항 쪽에 메모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앞부분으로 갈게요 여러분 앞부분으로 가서요 조금 빠르게 정료 좀 해볼게요 이번엔 날짜를 넣지 않고요 검색 기능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 재고 실사번호를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는 등록했던 세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콜라겐, 토너, 셀업, 우리 딥크림에 대해서는 전산상의 수량은 지금 1498개였다 그런데 우리 실사한 수량은 이거를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실사 수량을 넣는 건데요 실사한 수량은 들어가서 보니 지금 무슨 부분? 셀업과 크림에 대해서는 1498개여서 동일합니다 장부상의 전산 수량과 실사 수량이 동일하지만 누구에 대한 부분은 콜라겐, 토너는 지금 실사 수량이 더 적네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이 뜬다는 거고요 왜 부족했느냐라는 걸 메모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특이사항에 메모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시냐면 실사를 하셔서요 반드시 실사 관리하셔야 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가끔 종업원들이 회사 물품을 조용히 가져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횡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판매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컨설팅 나갔을 때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됐던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는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등록하시고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저장하는 부분에 무슨 부분 우리가 이 차이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 차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실 수 있다 우리 실질적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사한 부분 등록하시고 재고에 대한 부분은 무슨 수량으로? 실사 수량으로 맞춰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 부분을 변경하는 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실사가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고 수량이 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관리가 가능해요 그거까지 해주신 게 좋겠고요 자 현 재고 조회라는 걸 가볼게요 현 재고 조회라는 건 사업장 또는 창고별로 무엇 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본사의 창고는 지금 누구는 토너와 셀업은 재고 수량이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안점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이 천안점에는 지금 현재 재고가 아주 많네요 여러분 판매를 안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온 시점 근데 이 들어온 시점이란 건 뭐냐면 시스템 날짜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컴퓨터에 시스템 날짜가 있죠 우측 하단에 그 시스템 날짜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무엇 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검색창에 검색에 따라서 내용을 무엇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검색을 따로따로 해서 보실 수 있겠죠 사업장별 또는 창고별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창고와 천안점을 각각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교재 부분하고 좀 다른 건 여러분 제가 뒤에 데이터들을 넣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도 들어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수록되린 부분에는 음수가 없거든요 양수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재고 수불량을 가겠습니다 재고 수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시냐면 우리가 재고 자산이 있으면 그 재고 자산이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고 이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거 그래서 대부분 실무자들이 수불부증 가지고 와라고 하시면 재고 수불량을 달라는 표현이신 거죠 그래서 입출고를 일목요연하게 우리 정리한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정보가 달라지겠죠 그럼 상단에 이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간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하고요 그대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가 훨씬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지금 내용 보시면 우리 며칠 날짜 지금 5월 20일에 무엇이 있었고요 여기 입출고 일자 있으시고요 그리고 입출고의 유형은 출고이고요 판매 출고에 따라서 나와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창고 이동도 있었고요 실사에 의해서 출고된 것도 있어요 우리 실사에서 하나의 수량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도 뭐가 돼야 될까요 저희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큼 조정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수량이 지금 나간 거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출고 유형 그리고 구분 그리고 관련된 수량이 같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만큼의 내용이 있어요 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업무에서 활용하실 때는 무슨 부분 여기 입출고 유형이라는 부분에 세팅 팝스를 넣어서요 필요한 것만 보셔도 돼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나는 입고의 정보만 보고 싶다 입고라고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입고 정보만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출고의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럼 출고 선택하셔서 검색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출고의 정보만 또 보여지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수불부는 이 메뉴에서 보시면 된다 재고 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는 이건 무조건 하시라고 권장하는 편이에요 재고 마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달 매달 마감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1년에 소금에서 결산할 때 딱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거래처와 모든 장부 관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그달 그달 마감을 집행하셔라 그리고 이 마감 기능은 이왕이면 누가 우리가 권한이 조금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모든 정리 다 끝났지 세금 계산서 다 정리했어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거 모두 다 회계팀에 점표까지 다 넘겨줬어 라는 게 다 끝났다라면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 무엇 하셔라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우리 마감 처리 해주셔라 그래야 수정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권한은 전부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권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자급으로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시고 정리가 끝나면 그달 그달 마감을 하셔서 수정을 못하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감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입출고 수정 못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는 1월달에서 마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이 회사는 4월부터 입출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는 입고나 출고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재고 자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마감의 정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입고가 되든 출고가 되든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남겨져 있는 게 얼마다라는 걸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마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메시지에 4월부터 마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학적으로도 왜 중요하냐면 남겨져 있는 수량의 곱하기 단가를 적용하셔서 우리가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그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정보가 이 부분에서 남겨진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은 모두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관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Moi 다섯 고생들 이 도장 전세 Pix 미